손 섞인 패스가 전달이 됐고 마무리까지 좋았습니다. 비웠어요. 빠른 선택 좋았습니다. 양희장 득점. 신한행의 디펜스가 워낙 이 펜스는 안쪽. 그대로 던집니다. 석쟈. 이 톤. 오랜 그룹. 넘어오는 이기영은 공격방 다섯 가정 신한행입니다. 라인 확인하고 던집니다. 석쟈. 김진현. 사실 빠른 공격 이후에. 김해나 넘겨서 구이가 잘 들어갔어요. 꼴밑 성공하는 심지현. 작전 타임 때 심지현 선수가 동료들에게 요구했던 부분. 자 럭 점차 따라가야 되네 하나홈트. 심지현 허리 최선입니다. 잘 들어갑니다. 자 심지현의 타이밍. 외곽 찬스 던졌습니다. 깔끔하게 무승이가 만들어줍니다. 3점으로써. 달아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컷인. 여기서 싸울. 딱 그리고. 앤드원이에요. 하나홈트 입장에서는 지금은. 가장. 유승이 길려 대각으로 이기영은 바로 던집니다. 코비가 이기영은 서천되게. 확실히 코너 쪽의 움직임을 살리면서. 껴 있습니다. 바로 책입니다. 아무도 없어요. 터라라바레그. 이기영. 다운패스 컷인 들어옵니다. 벌린 마무리하는 이기영은. 작전 타임 때 뒷공간을 이용하라는. 김태현. 김태현 올라가 보나요. 치고 갑니다. 그리고 경쟁력. 앤드원입니다. 김태현 선수가. 김하나가 터지는데요. 김하나 속 점이 터집니다. 김하나 선수. 포스터. 심지현 오른쪽. 해결해줍니다. 심지현. 워낙 득점이 잘 나오고. 이기영은. 김소니아. 그대로 던집니다. 들어갑니다. 김소니아가 언제든지 뭐 후반에. 인사이드. 솔릿. 아들 득면. 어렵게 어렵게 득점에 송만을 하나 넣습니다. 모처럼 그래도 어떤. 박소희. 좋아요. 팀원 게임. 김하나 박소희와 우리. 그렇죠. 김태현 선수. 그대로 더블클러쉬. 패러핑. 인사이드. 골기 통점. 김하나의 통점. 아들무 큐. 자. 수리안에는. 득점이 아니라 퓨널클러인데요. 던집니다. 팀이 갑니다. 3쿼터 득점이 참아. 오. 윙하나 오출군요. 이니샤 놓치는 광개립. 먼 거리. 김하나. 트레이크 갑니다. 정리해주는. 김하나의 딥스리. 자. 양 팀 다진 외곽이. 유승이에게. 자. 뚫었어요. 이승이 돌파. 마무리까지 합니다. 그래도 길게 길게 놓으면서. 이제 상대에 탈. 자 동점까지 다 맞던 하나 원퀸인데. 2쿼터로 벌어졌고요. 김하나의 석점. 양쪽 두 개를 꾸려놓은 김하나의. 4쿼터 석점 두 개입니다. 짧게 맞고. 이경은. 김하나의 습관이 좋은데요. 정리합니다. 4쿼터 석점 세 방. 김하나의 선수입니다. 전개로. 김하나의 선수입니다. 전투선. 이경 원이 가장 좋아하는. 슈팅 포물선입니다. 저런. 이다연. 이해미. 김하나의. 다시 단춥입니다. 김하나의. 아프så이. 석점. 아까 보자는 김하나의 코탄입니다. 파울이 나왔습니다. 1.3초가 남아있네요. 3연패에 빠진 두 팀의 대결. 최종 점수 66 대 47. 신하드뱅이 3연패 탈출에 성공을 하면서 1라운드를 2승 3패로 마무리했습니다. 최종 점수 0라운드를 2라운드를 1라운드를 2라운드를 1라운드 끝. 이건 마글에 1라운드 끝. 그냥 대체 2 Fahr자폭 넣기 꼭지 말고 1라운드 끝까지 돌뢰رف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